아, 엘이는 겔이다, 겔! 엘과 겔! 엘과 겔! 엘과 겔! 겔이도 처음 남편이거든요! 민아, 민아는 마다무소! 마다무소! 근데 진짜 인피니트 엘까지 해서 진짜 얼굴은 야... 과외, 과외, 과외! 밑으로 진짜 민호 붙여요! 하하하하하하 형, 얼굴이 나쁘잖아, 왜 그러세요? 형제, 형제, 둘이처럼! 공비다, 공비! 팀이 이렇게 아이돌 팀하고? 아니! 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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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내가 얼굴 봤는데 수술 전에 얘랑 되게 비슷하다! 아니, 진짜! 진짜! 제가 미꽈하고 애꽈해야겠다! 미꽈! 이로써 양 팀 모든 선수 입장이 끝났고요. 이제 런닝올림픽 2013 개막을 알리는 성화봉송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화봉송에는 아름다운 피규어 여왕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오오오오!! 하하하 EMERS 영원 would be later 고현 성화봉 Nation мол,이 간절د 야! 너도 뭐하고 달렸어? 너도 뭐하는 거야? 여자가 보면 이게 왜 내 춤을 해? 그러니까 용화 역할이 제 역할인 거죠? 아니야! 하하가 지금 설리 하하가 지금 설리고 너는 누구냐, 너는? 내가 지금 용화지 아니야, 너는 방이야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너를? 이런 데서 받으라고 스티커즈 배우는 아니거든요? 자, 하나 둘 셋! 첫 번째 경기장 첫 번째 경기장 부천 야외 썰매장으로 이용하세요 썰매장? 아, 썰매장? 우리를 케어할 경호원이나 많을지 모르겠다, 야 제대로 지낼 수 있대 그럼 안 힘들어요? 게임만 잘하자는 게 있는데 일파들 때문에 걱정이 돼, 사실 근데 우리가 올림픽 봤어요, 저거 시안이 나왔을 때 네, 그때 나왔을 때 다 이길 줄 알았다 달리기 잘해져? 진짜 잘해 야, 20대에게 패기를 보여줘 야, 우리 핫한데 지금 아니, 핫한 거 뭐지 야, 야, 야 케이팝을 이끌어가는 우리가 지금 뭘 못하겠어 아니, 뭐 케이팝 케이팝 야, 케이팝을 우리가 선도주자 아니야 선도주자 아니야 선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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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그러고 보니까 요번 멤버가 지내한 멤버보다 좀 나아 강희는 제가 혼자 손잡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강희 좀 잡아줘 강희는 일단 내가 볼 때 승부야는 별로 생각이 없는 거 같아 걔는 무조건 웃기는 거야 어, 그냥 웃기로 나오네 광수지, 광수 야, 오늘 이겨야 돼요 아, 지금 이기고 싶다 야, 오늘은 이기자, 진짜 아, 내가 진짜 오늘 제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형, 지금 그럼 그럴까? 이기자, 오늘 다 온 거 같은데 다 왔어, 다 어, 어디야?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자, 내립시다, 여러분 파이팅!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깜짝 놀라게 해주자 네, 얼음판인데, 형? 우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썰매장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썰매장이 이기네 뭐 하는 걸까, 여기 자, 이곳은 추억의 논 썰매장입니다 네 러닝웨이 팀들은 이런 장소 좀 아시죠? 눈 썰매장 이렇게 아니, 어렸어 아니, 어렸어 저희는 어렸을 때 이걸 안 해봤어 네, 저희는 유로야, 안 해봤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안 해봤어, 잘 된대 우리도 안 해봤어 우리도 안 해봤어 이기자가 결승점에 먼저 도착한 팀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네 광수, 저 카메라랑 같이 서 있어요, 좀 이쪽으로